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26일 오후 4시 43분이고요.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준비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업로드 돼 있으시니까 아 돼 있으니까 한 번씩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종목도 약간 첫 번째 종목이랑 그냥 느낌은 비슷해요. 어쨌든 돌파 흐름들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첫 번째 종목처럼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차트의 특징들, 그 다음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갈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 이름이 길어요.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. GMBS 엔지니어링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GMB라고 얘기할게요. 일단은 GMB 같은 경우는 2만 950원에 12.63%가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. 일단 차트는 이게 전부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위에 나와 있는 이 차트가 전부예요. 왜와이? 2021년도 10월 29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. 상장하고 나서 주가 계속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약간은 흐름들을 조금 유지를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신규 상장주다라는 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앞전에서는 거래가 좀 나왔어요. 100만 정도 내외. 보통 신규 상장하고 나서 거래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B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의 거래는 조금 나오고 있다. 거래량이 터져질 땐 또 터져주기도 하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양봉으로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때 50만 정도 거래가 나와줬어요. 오늘 장이 안 좋았고 거래대금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저항자리라고 잡혀있던 19,500원 자리. 19,500원 자리 부근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와준 상황이에요. 포인트는 여기 아래꼴이 달려있던 그리고 여기 윗꼴이 달려있던 이 자리를 현재 지금 뚫고 올라왔다. 자 근데 여기서 잘 잡아봐야 되는 게 뚫고 올라온 거 좋아요. 근데 위쪽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선 하나를 더 가 볼게요. 오늘 당일 고점자리에 선을 긋게 되면 앞쪽에 계속 윗꼴을 달아줬던 저항대가 추가적으로 남아있습니다. 1차 저항자리는 뚫어줬고 2차 저항자리는 아직 못 뚫어준 상황이에요. 오늘 시도는 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오늘 뚫고 더 올라가 보려고 여차해서 딱 했는데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내려왔다가 1분 봉사 보시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 또는 저점 올라가는 형태로 주가가 마감이 됐다. 그래서 오늘 시도는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웠었다. 나름의 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지만 혹시 거래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등등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GNBS 엔지너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들을 본다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 섰을 때 앞쪽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패턴을 좀 노릴 수가 있겠고요. 우리가 손전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정말 좋아요. 타이트하게 잡으면 정말 좋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패턴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특징 자체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정도 쑥 빠졌다가 올라오기도 해요. 쑥 빠졌다가 아래 꼴이 달고 쭉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10초가 돌파, 전날 종가 돌파, 전날 고점 돌파가 나오는 패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턴을 좀 길게 넓혀서 보는 편이기도 해요. 그래서 G&B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,650원 자리까지 전날 고점 자리들 최근에 있던 고점 라인들을 참고를 해서 라인을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중간 라인에서 긋게 되면 3%대에서 4% 정도의 손절 단가가 좀 나가기도 해요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한다 내가 손절 단가를 보통 한 2%대 내외 정도로 잡는데 4%까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낮춰서 배팅 자리로 보시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해당 부근에서 지금 2만 1,250원 자리가 저항대 자리 위에 있는 2차 저항대 자리인데 저 부근에서 갭을 크게 띄우거나 했던 흐름들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저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배팅 자리로 좀 더 강하게 포지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손절 단가가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배팅 자리로서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해요. 그래서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2만 950원 2만 550원입니다. 오타놨네요. 자, 2만 550원 자리 그다음에 2만 100원 자리 1만 9,650원 자리 이렇게 4개의 라인 잡아봤고요. 1만 9,500원 자리 이탈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. 일단 잡아놨습니다. 아까 뚫었던 자리죠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봉상 1차 저항대 1만 9,500원 자리 뚫고 올라온 거 그다음에 2차 저항자리 돌파 오늘 당일 고점 자리에 있던 라인이에요. 이 부분 보고 다음에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 대비한 배팅 자리다.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고 싶어요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뚫고 올라가는 돌파 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실 수는 있어요.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고요.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튀어줄 땐 나름 좀 100만 주 이상 튀어주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다. 나름의 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뚫고 올라간다면 앞쪽에 이제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금방금방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급등락으로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종목 대응하는 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.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 좀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